네. 아까 했었는데. 네. 어! 나 기억나. 브라질 분들, 사우디아라미아 분들. 미국, 우페인, 우리나라, 한국에서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저희가 각자 나라의 언어를 다 할 수는 없어서 감사 인사를 다 못 드리겠지만 한국말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할 수 있어. 땡큐. 땡큐. 여기 와주시면 우리도 완전 감사해요. 아 네. 다 핫도그 드신 거잖아? 네. 여러분은 반강제로 핫도그 드신 거죠? 우리 팀 나눠야죠? 아 맞아맞아. 이렇게 뜻깊은 날 같이 즐겨야죠? 네. 어떠죠? 너희들한테 나눠주세요. 네? 저희가요? 다 웃음대로. 저희도. 혹은 아니죠? 이렇게 뭔가 색깔이나 뭔가 이렇게 정해주세요. 맞아요. 아니면 뭔가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. 소지품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. 아 좋다. 이렇게 뭐야? 그러니까 여기 네분 이렇게 각 한 분단에서 소지품 하나를 소지품 아니다. 과자로 하자. 과자래? 과자 한 종류씩 하나씩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가 선대컨을 하시고 아냐아냐아냐. 소지품으로 해서 여기다가 우리 앞에 이렇게 있으면 오케이. 하나씩 부릅니다. 우리 뒤돌고 있을 테니까 막 저러분도 되잖아 그냥. 아무거나 해서 저희가 뒤돌아 있을게요. 그러면은 조에서 소지품 하나씩만 정해서 이렇게 넣어주세요. 그러면 저희가 선택하는 사람이 그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. 엄청난 멤버가 갈 수 있어요. 안 볼게요. 바다라에요. 배ie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